쩔. 이렇게 일찍 일찍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 있더만. 응. 일찍 일찍 하게? 응. 이렇게. 좀 길다, 근데 반 잘라야겠다. 아니, 이렇게 썰어 있더라고, 길게. 아니, 이렇게 반 안 잘라도 돼? 응. 이렇게 길게 하더만. 너무 길게 하더만. 이게 있잖아, 자기야. 이게 뭐냐면은 대파로 육수를 내는 거야. 들기름 넣고. 응. 그렇게 하더만. 메리츠 이런 걸로 안 하고. 이렇게 하더만. 됐다. 이렇게. 응. 깨찍깨찍아. 눈 안 들어도 되겠다. 이 안에 있잖아. 응. 요 안에 이게, 이게. 나와야 된대. 응. 그리고 파가 내가 배웠는데. 응. 요게 요기 부분이 썰어. 해보라고? 응. 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보이더라, 요게. 응. 요게. 대파에 대해서. 응. 전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게 있잖아. 음식을 하면 이 파가 반으로. 쪼그라지잖아. 응. 처음에는 그래도. 떡볶이 받으려 하는 건 천바신이야. 이게 큼직큼직하지. 이거는. 큼직큼직하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했어. 요렇게 했지. 응.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응. 그렇게 하면 되겠네. 큼직큼직하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안 커 자기야. 이거 또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들잖아. 응. 요렇게. 응. 요것도 다 쪼그라들잖아. 근데. 이거. 이거 하나하나. 하나. 잘라야 돼. 이렇게 한번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내생한게. 안 쪼그라들잖아. 안 쪼그라들어. 응. 더 잘라. 너무 약하지 않네. 너무 약하네? 응. 먹음직스럽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게 크게 해. 먹음직스럽지가 않잖아. 응. 불을 키고. 파를 넣고. 다 넣고. 파를 넣고. 파를 다 넣어. 다 넣었어. 들기름을 넣고. 들기름 들어가? 들기름을 하잖아. 응. 장기름을 하는게 아니라. 볶아, 볶잖아. 볶아야지. 응. 장악가 돼. 뜨거우니까. 고추장도 넣고 물을 붓잖아 고추장도 넣고 물을 붓잖아 고추장도 붓잖아 양파 됐다 그리고 물 좀 봐 물 다 봐야 돼 사 사 사 다 봐 떡볶 떡 떡 다 넣어 다 넣어 떡볶이 남으면 나중에 먹을 테니까 응 물 좀 더 하고 물은 좀 더 한 번 더 맛있겠다 음 맛난다 네 벌써 떡볶이 냄새나네 응 끝내지네 벌써 떡볶이 냄새나네 난다 됐다 딱 됐다 딱 됐어 이거 너 오 오뎅 넣고 다 넣어 응 일단 불 좀 낫을게 지금 물 들어갔으니까 응 응 저것도 넣고 걔네랑 응 이거 커서 파이냐 딱 됐네 물이 더 이상 두면 안 돼 응 딱 됐네 딱 됐다 딱 됐네 슥그릇만 불 났으면 되거든 응 아 잘 됐다 떡도 잘 익었다 끌까? 응 잘 됐다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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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 근데 엄청 매워요 그 양반이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원래 떡볶이는 쑤 해고 먹는 거잖아 응 후후보라 가지고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회로 먹는 거지 응 정말 이게 식었다 속은 뜨거워 응 속은 뜨거워 아직도 겉에는 끓이네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괜찮아 떡볶인데 떡하고 응 떡 응 셋째 딱 맞췄? 딱 맞췄? 이건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 응 파는 떡볶이가 아니고 응 아휴 큼직하다 응 응 됐다 잡사로 무시 응 음 음 음 음 오 떡 맛있다 음 이게 우리 국산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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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 더 비싼 떡 한거 우리 북산떡이 식어서 먹긴 좋네 식으니까 먹기도 안 넣네 떡이 엄청 맛있네 맛있어 엣 양념치킨 내 머리가 있잖아. 불이 나네. 내 머리가 불이 나. 불이 나.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서 불이 난다. 응. 고춧가루 많이 넣었구나. 응. 음. 떡볶이 맛있게 했네. 응. 그죠? 응. 떡볶이랑 먹고 싶더라고. 응.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응. 자기는 아예 화장실 옆에다 갖다 놔야겠다. 응. 아 매우니까 땀이 나네. 응. 아니야 식으니까. 응. 매운 거는 좀 가셨어. 매운 거는 못 먹었다. 이 떡볶이는. 좀 가셨어? 자연에 들어가. 응. 매운 맛이 특정. 응. 김치는 매운 맛 들이고 떡볶이 매운 맛.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국자 좀 줘. 좀 맛있네. 떡이 맛있어. 응. 다 먹었다. 김기가 살려버린다 아... 아... 인터넷 보니까 육순대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분은 메리치 육순대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맛이 별로라고 메리치 냄새 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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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를 육순대에서 뽑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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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還有... 아 맛있다... 맛있다? 밥을 좀 가져왔는데 못먹겠다 떡볶이만 먹으네 입안이 다오른다 맛있다 맛있다 먹으러 가야 먹으러 가야 계란 먹으러 가야 먹으러 가야 먹으러 가야 치즈 아 땀 나면 어마어마하구만 아 국자심초 아... 그러네... 할인장에 먹으면... 뭐? 국장? 응 자기가 잘 먹네 그래도 잘 먹네 매워도 잘 먹네 떡볶이 떡은 매운 거야 그저 맨 먹었잖아 밥 먹네 밖에서 고추가루가 참 곱다 고구마 먹는 거야 뭐 좋은지 잘 먹지 내가 아직까지 덜 먹지 매년 있다가 이제 모르지 어떨란거야 음 밥 먹어봐 밥은 맛있다 아 이야 죽인다 죽여 아 죽여 달달한게 달달하니깐 덜 먹은거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음... 다 먹을 거냐, 나는 다 먹었어. 나도 조금만 더 먹고 맵힙니다 고춧가루가 좋아서 제가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어우 맵다 아우 매워 말도 먹었네 순대를 갔네 먹기도 말도 먹어 순대를 안 먹어 저거 하나만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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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나요 고맙습니다 근저 == 고맙습니다